얘는 날 보고 나는 칼 보다가 저 우리 사실 돈이 5만원밖에 없는데 5만원어치 먹을게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왔단 말입니다. 근데 말은 북한을 했어. 얘는 미국에서 왔단 말입니다. 저는 북쪽성에서 왔단 말입니다. 한국에서 온 자매님이랑 63빌딩에 올라갔던 에피소드가 있다면서요? 저 63빌딩 지금도 생각하면 웃겨가지고 나 이번에 꼭 한번 다시 가려고 했거든. 그 사장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아 인사드리려고. 일단 무슨 얘기냐 하실 텐데 물어보시죠. 한국에 와서 그때는 몇 년이 안 지났을 때 63빌딩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63빌딩이 제일 높았잖아요. 지금은 123층으로 타워가 있지만. 한원 기간에 63빌딩을 우리가 가서 볼 수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는 단체로 가다 나니까 또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기 전이니까 아직 마음이 들뜬 상태지. 그렇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저기 천에서 서울여행원. 그렇지. 서울구경원. 평양구경원 간 것처럼. 서울구경원 그런 심정으로 가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있는 후배가 63빌딩을 꼭 보여달라. 그래가지고 후배를 데리고 한 달 동안 한국 가이드 관광을 시키다가 63빌딩을 딱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대문 남대문 다 돌고 미국 갈 준비를 다 하다 나니까 돈이 없었어. 지갑을 보니까 5만 원이 딱 있는 거야. 근데 얘는 63빌딩 꼭 가야 되겠다. 야 이 5만 원을 가지고. 그 친구는 미국에 사니까. 그렇지. 이제 또 언제 올지 모르냐. 그렇지 그렇지. 그 친구는 중국에서 곧장 미국으로 가다 나니까 한국에 갔다 온 우리 탈북민들이 아 한국에 가면 63빌딩을 꼭 봐야 된다. 왜? 북한은 그래도 주체탑도 높지. 그다음에 또 거려호태, 백옹호층도 있고. 근데 지방에서 살다 나니까. 구경도 못했지. 그러니까 한이 맺힌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63빌딩을 꼭 보고 오라 했는데 돈이 다 떨어지면 그때 딱 가겠다고 하니까 내일은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제가 고민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구경할 수 있을까? 해가 모르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타고 쫙 올라가니까 공사 중.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올라가서가 아니라 밑에서 보니까 전망대는 공사 중이 돼서 못 올라갑니다. 식당은 오픈했대. 그래서 식당층으로 올라가자. 올라갔지. 공대신 방이라고. 올라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니까 안녕하십니까? 예약하셨습니까? 그게 무슨 식당인지 모르지. 너무 예쁜 아가씨들이 안녕하십니까? 정말 북한의 봉사성이라지. 그런데 여기는 모든 것이 다 훈련이 잘 돼서 고객을 왕으로. 북한 때 사실 왕이라 하는 거 아니지? 북한은 고객이 왕일 수가 없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하더니만 예약하셨습니까? 5만 원밖에 없는데 예약하셨습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없어 예약 못했습니다. 이렇게도 말을 못하고 예약 안 했습니다 하고 쑥 나왔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안 해보니까 중식, 한식, 일식, 쭈쭈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이 어느 식당인지도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쑥 나왔어. 그리고 한층 또 눌렀어. 쭉 올라가면 또 서니까 이번에는 또 어서 오세요. 예약하셨습니까? 여기는 예약해야만 들어오는가? 그다음에 아니 안 했습니다 하고 또 나왔어. 그러니까 이 5만 원 과정은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식당 또 예약하셨습니까? 안 돼. 네 번째 하니까 어서 오세요. 그게 예약서리 아니에요? 그건 안 하더라. 아우 정말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자리로 앉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늘 날 옆구리 꾹꾹 지르는 거야. 막 언니 우리 예약 안 했는데 이렇게 가 앉아도 됩니까? 안 물어보는데 뭐. 그리고 앉았어. 그리고 63빌딩에서 이렇게 내리다 보면 그 막 한강이랑 잘 보이는 거. 거기 다 옆에 가 앉았어. 둘이서 탁 마주 앉았어. 그다음엔 떠는 거야. 내리다 보니 기가 막히고. 빨리 봐라 쫓겨나더라도 보고 쫓겨나자고. 그런데 5만 원밖에 없으니까. 5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거 먹고는 밥을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은 한 거군요. 접대원이 이거. 홀서빙. 홀서빙이 차트를 딱 들고. 차트야? 우리 메뉴판을 들고 와가지고. 수문합시다 하는 거야. 얘는 날 보고 나는 칼을 보다가. 저 우리 사실 돈이 5만 원밖에 없는데. 5만 원어치 먹을 게 없을까요? 그랬어요?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그런다. 언니 부끄럽겠어. 그렇게 말 안 못 치니까 그냥 없으면 가재. 이제 한강 내리다 봤으니까 가재. 어떻게 그렇게 하게 그건 안 되는 거야. 우리 막 이러고 저러고 꾹꾹 지르고 하니까. 저쪽에 남자분이 실장인가 봐. 서고 있다가 와서 무슨 일이 있는가고 물어보더라고. 야 이분들이 돈이 없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이런 데로 옵니까. 북한 같으면 쫓겨나지. 그렇지. 나가요 빨리. 이러지. 그런 식당에 외화돈 있는 사람이나. 맞아요. 그 간부들이나 가는 곳이잖아. 여기는 돈만 있으면 국민들이 갈 수 있는. 그렇죠.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잖아. 아 정말 북한 생각 막 갈등이 하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막 무서워가지고. 이분께 말씀드리래. 그 다음에 어떡해 총 때 내가 또 몇 진. 내가 얘를 관광시켜줘야 되고 대접해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국에서 왔단 말입니다. 아니. 근데 말은 국한말 써. 얘는 미국에서 왔단 말입니다. 저는 북적선에서 왔단 말입니다. 하하하하. 그러니까 미국에서 왔다지. 북적선에서 왔다지. 막 이래. pea killer 노는가. 우와 웃으면서. 그런데 인상에. 인생이. 인신이 후하게 생겼어. 그다음에λα. 이때 솔직히 말해야 throat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눈치 많이 살길이다. 그래 가지고 그랬어. 저 죄송한데!. 우리 고향 후배라 말입니다. 같은 북한. 그런데 미국으로 empieza 아니라 63빌딩으로 별 마일을 도와서. 내일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63빌딩을 보고 오라더랍니다. 근데 그래서 얘가 아니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내일 가면서 오늘 지금 돈 다 썼단 말입니다. 요 5만 원만 남기고. 근데 꼭 육산빌딩 보여달라고 하니 보고 간다 하니까. 5만 원에 치 뭘 좀 먹을 거 없겠습니까? 5만 원에 치 뭐 먹을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 될걸. 오 아니. 혼자서 왔단 말입니다. 오 정말 자신감이 없었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설명하는 거야. 문화 시스템의 당당함에 적응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래도 나는 씩씩하게 계속 말하는 거야. 그래도 별로 부끄러우면서도 많이 해리는 거야 어떡해. 근데 그 사람이 다 들어줄 것 같은 거야. 그게 들어주는가요 결국은? 근데 내가 말하기에는 메뉴판을 펼쳐놓고 보니까 사진 있고 돈 금액이 있는 게 비싸지. 5만 원짜리는 없더라고. 근데 한낱 고르다 보니까 3만 얼마짜리가 있더라. 야채 샐러드. 잊혀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야채 샐러드만 좀 우리가 시켜놓고. 그리고 아래만 좀 내려다보면 안되겠습니까? 한강 한강. 안가? 그랬어. 그러니까 이분도 너무 웃기는 거야. 그러더니만 알았습니다 하더니만 약을 오래 하는 거야. 이 접대원을 오래 하더니만 데려가더라고. 뭐라뭐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너 언니도 창피하겠으리. 못 보면 못 봤지. 못 먹으면 못 먹어도 봤으니까 가재. 기다려 보자. 기다려 보자. 여기는 북조선처럼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손님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우리를 신경 써줄 거다. 내가 그랬어. 아니 근데 서비스가 나오면 이렇게 길쭉한 빵이 있잖아. 바게트. 바게트. 바게트야? 바게츠야? 빵을 바게트라고 합디. 나 남자 선에서. 그래. 바게츠 알죠? 길쭉한 빵. 길쭉한 빵. 그 몽둥이 같은 거. 어. 몽둥이. 지낸 몽둥이 같은 거인데 작은 몽둥이야. 작은 몽둥이 같은 거. 요런 거 접시에다 담아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샐러드는 아직 안 나왔어. 서비스가 나오는데 엄마 이것만 잘 먹으면 되겠더라. 그래서 엄마 이거 돈 없는데 이거 이렇게 주시면 안 되겠는데 우리가 돈이 모서라겠네 하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서비스래. 오 세상에. 서비스만 오더먹어도 배 채우겠구나. 나는 그때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멋있는 그 식당은 평양의 고려호텔. 그 중앙당 그 인간을 만들어 갔잖아요. 33층 있잖아. 그게 고려호텔 전망대야. 그리고 삐잉 저절로 모르게 우리 일에 톡구할 때 저절로 돌아가. 오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어. 오늘 때 해보면 저쪽 주체 탑이 보이다가. 오늘 때 해보면 저쪽 옥류관이 보이고. 막 이렇게 돼.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니 우리가 그런데 크기도 우리처럼 5만 원 가지고 올라올 수가 없잖아. 당 간부들이 아니면 외화도 넣을 수는 해외 동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야. 근데 글쎄 5만 원 들고 와서 사정한다. 서비스가 막 나온다 하니까 야 이게 정말 야 이게 뭐야. 석으로 들다가. 삽판에 있을 때 석고 병든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배웠잖아. 그리고 강도가 살판 치는 곳이다. 눈 까면 코백 안다. 코백하고 이빨 뽑아가고. 그다음에 인민건리업주단에서 재밌논이 풍자 이런 저 뭐이든가. 그런 만담이 있다. 만담. 만담. 막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고 해서 쓰러지니까 업었어. 업고 지금 막 병원에 시로 가자는데 슬그머니 주머니에서 돈 지갑을 채가는. 이런 것이 남조선 사회였어. 우리가 본. 그렇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런데 글쎄 이렇게 멋있는 북한의 호텔 정말 김일성 별장 특가계에서나 볼 수 있는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다 막 갖다 준다. 그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죄송하지만 실장님. 아니 실장님이라고도 안 했어. 실장 동지 이런때만 오더라. 우정 붙여서 말로 막 하는 거야. 애교 돌면서.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실장 동지가 이거 좀 카메라를 좀 이걸로 좀 찍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너무 북조선에서는 간부들만 받는 당 간부동지들만 받는 대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화면을 허허허 남기고 싶습니다. 이랬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거 지어줬어. 그리고 실장 동지 접대원 와가지고 우리를 이거 다시 좀 가지고 나갔다가 다시 우리를 주는 모습부터 우리 받는 거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 담아가지고 나갔어. 그리고 접대원이 또 들고 온다. 아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돈 조금 뵙게 안 가서 왔는데 이렇게 많이 줍니까? 이러면서 막 수다 떤다. 찍었어요? 다 찍었어. 미치고 다 그거 다 들어줍니까? 다 들어줍니까. 그 사장님이. 그래서 나는 잊을 수 없어. 이 정말 한국 사람들은 인심이 이래요. 난 진짜. 진짜. 나는 그때 그 사장님이 지금도 계실까? 얼굴은 모르겠어. 같이 가볼까요? 같이 가보자. 가서 난 이거 찍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치? 그래요. 강훈종 이 유명한 텔레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탈북민한테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때 테이블에 다른 데는 예약 손님만 찾는 바람에 우리가 다 쫓겨놨는데. 예약했습니까? 안 물어보고 맨 꼭대기 층이었어. 그리고. 그리고 보니까 한식. 샐러드랑 나누고 보니까 한식이겠지? 어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샐러드는 뭐 여러 가지 나라들의 식당에서 타나오니까. 그리고 테이블에 두 테이블밖에 없었어. 우리 같이 세 테이블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VIP한테. 그래서 나는 지금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날의 그 감격이 북한에 있을 때 언제 김일성 앞에서 공연하고 연예장에서 대접받은 것보다. 그날의 5만 원을 가져가서 미안해서. 너무 미안해서. 정말 하다가 사정 얘기를 쭉 했더니. 그러던 게. 또. 남자분이 찾아오더니만. 저 죄송하지만. 혹시 지상파 방송에 나오셨던 그분 아니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얘가 이때라고 생각하고. 맞습니다. 그 언니 맞습니다. 평양깔깔깔. 그 언니입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와 이 마음이 나오는 분은 여기서 처음 뵙네요. 그래서 더 서비스 받았다. 어머. 출세했구만요. 완전 출세했지. 한국만 오면 출세합니다. 나 진짜 한국 대한민국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 인심이. 그래서 난 지금 이제 또 언니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한국 사람들은 북한 주민을 생각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봐도. 북한을 너무 안쓰러워하고. 북한 주민을 너무 안쓰러워하고. 저 독재의 권력에는 입을 갈아요. 그런데 북한 주민은 이제 뭐 알 사람 다 알겠지만. 우리 때만 해도. 내가 탈북하기 전만 해도. 남조선은 우리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죄내받았지.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분. 얼마나 이 자유에서 나오는. 이 인권이 있는. 민주주의가 있는 이 나라에서 나오는 인심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인성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건 국뽕도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네 축복의 땅에서 살게 하시니. 그런 사람들도 또 너무 많고. 너무 감사하고. 저는 그때 63빌딩에서 받았던 그 사랑과. 그때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시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또 우리 강우정 나는 텔레비전 팬으로서. 미국에서부터도 오면 꼭 좀 여기 한번 나가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 구독자들이 들어와서 댓글 남겨주시는 게 사실 성이거든. 정성이고. 사랑이고. 어떤 본만 이만큼 남겨요. 그래서 나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뭐 이래. 그걸 쓰면 무시하다가. 이제는 한글 한글. 그냥 그 안인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대답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오늘 기승전 정결 이겁니다. 네. 언니.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영상을 북한 보이브가 다 보이고. 그렇지. 보이브 동지. 똑바로 보시어. 평양말로 해야 되는 거야. 보이브 동지. 똑바로 볼 수 없어. 이렇게 남조선에서는 북한의 국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극률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같으면 굶어 죽었겠지만 5만 원을 갖고 이렇게 식당을 가도 따뜻한 마음으로. 최고의. 배접을 받고 있어요. 최고의 식당이지. 이게 남조선입니다. 빨리 건령 내려놓으시고 탈북하시래요.